그 다음에는 지금 아주 소소한 소식들 입니다 뭐 이렇게 꼭지로 담기에는 좀 그런데 소소한 소식인데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이제 기록 달성 여부가 좀 제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멜론 1위를 놓고서 그 가축을 벌이고 있는 bts 버터와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입니다 지금 멜론 차트가 작년도에 개편을 한 이후에요 일간 피크 순위에서 걸그룹이 1위를 차지한 사례가 여러분 놀랍게도 없습니다 사실 요 차트 개편이 있는게 소위 기계픽이나 이런거 막으려고 실시간 차트 이런 것들 폐지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예전에는 멜론에 들어가시면 맨 앞에 순위부터 나왔는데 지금은 개인화된 화면이 나오죠 예전에는 순위 나오면 쭉 그냥 1위에서 100위까지 돌려듣고 최상위 것들 돌려듣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개인화된 것들을 아무래도 소비를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 팬들이 막 이렇게 스트리밍을 열심히 돌려서 최상위권에 올릴 이유들이 좀 사라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하루 뭐 일간 이용자 수 요걸로 이제 지금 순위를 매기는데 여기에서 걸그룹들 파워가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일간 피크 순위 기준에서 걸그룹이 1위를 차지한 사례가 없습니다 블랙핑크 럽식걸 나왔을 때 2위 했었고요 오마이걸의 이번에 던던댄스 나왔을 때 2위 했습니다 일간 피크 이용자 수를 따지면 블랙핑크가 그때 당시에 요게 노래 나왔을 때 51만까지 갔었고요 오마이걸이 44만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뿌걸이 30만 좀 넘는 거를 어제 컴백한 노래 그전 노래들이 기록을 했죠 여기까지만 적어 놓은 거는 다른 걸그룹들은 요거보다 다 밑에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요 지금 근데 지금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 47만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한 점심때 쯤에는 버터하고 천명 차이 정도밖에 안 날 정도로까지 따라잡았었거든요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하고는 못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여기 보시면 넥스트 레벨이 아 일단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시간 이용자 수 해서 멜론 지금 11시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역시나 버터 1등인은 46만4천 에스파 넥스트 레벨이 45만7천9백 이러면 한 6천명 정도 차이 나네요 6천명 조금 더 차이가 나네요 아까 보시면은 4시 정도 이제 47만 5시 요때는 넘어갔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위까지만 해도 좋은 기록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록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나올지 일단 기대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세븐틴 그 금요일에 컴백을 했습니다 요번에 앨범 판매량도 제 좀 관심을 가지는데요 사실 원래 그 기획사들마다 조금씩 그런 게 있잖아요 성향이랄까요 플레디스는 보시면은 선주문 기사를 좀 잘 내는 편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100만이 넘었을 때죠 이게 행가래였나요 그쵸 미니치즈 행가래 요때 이제 행가래 나오기 바이메 10일 전에 선주문이 이미 106만장을 돌파했다 100만장 처음 돌파했다 데뷔 1000밀리언 살러다 하고 기사를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미콜론 앨범이 나왔을 때는 앨범 발매 이틀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죠 세븐틴 스페셜 앨범 선주문만 110만 고전 106만보다 높게 나와야 또 자료를 쓸 수가 있겠죠 110만 나와서 두 번 연속 2연 타석 밀리언 셀러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고 심지어는 이제 이 자료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일본의 앨범 나올 때도 세븐틴의 일본에서도 여러분 선주문으로만 45만장을 가져가는 그룹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자료를 다 냅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앨범까지 발매가 됐는데 선주문 기사가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이걸 내다 안 내다 하진 않을 텐데 이번에 왜 안 낼까 그래서 이번에 세븐틴이 조금 판매가 혹시나 좀 부진한가 그래서 이게 부진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시면 이제 어제 나왔으니까 어제 일감 보면요 어제 하루만에 어제 발매 첫날이거든요 어제 첫날에 88만장을 팝니다 88만장 여러분은 세븐틴의 멤버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17명이라고 하시진 않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88만장 근데 또 오늘은 7만장 밖에 안 나가요 뭐 어쨌든 이것도 좋은 숫자긴 하지만 88만이면은 그 다음날에도 어쨌든 두 자리 때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7만장 네 그래서 지금 합산해서 95만장은 지금 팔렸다는 거 7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이제는 그 다음에 좀 요번엔 진짜 그 호시의 그 아티스트 호시 씨의 말대로 진짜로 글로벌로 한번 노려보려 노려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은 항상 월요일에 앨범을 냈었는데 이게 여러분 또 월요일에 내냐 금요일에 내냐에 따라 다릅니다 월요일에 낸다는 건 국내 시장을 더 본다는 거고요 국내 시장 월요일부터 해서 카운팅하니까 해외 시장 글로벌을 공략한다 그러면 금요일에 내요 보통은 이번에 세븐틴이 이제 금요일에 앨범이 나왔죠 그러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이튠즈 그 미국인데 버터가 지금 15위네요 세븐틴이 51이에요 어쨌든 여기에 지금 차트인 해가지고서 랭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약간은 기대를 하게 만든다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어마어마하게 높고 뭐 제2에 뭐 이런 거 갖다 붙이는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게 들어간 거는 대단하다 뭐 이제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요 판매에 좀 판매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는 아까 사실 여자친구나 그 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건 아니잖아요 가시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는 근데 세븐틴은 사실 거기에 비하면은 팬덤 크기 레벨이 다르고 충분히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될 만한 가수라는 거죠 아티스트라는 거죠 근데 이제 7집 행가래 때 137만장 3개월 동안 그 다음 세미콜론은 이제 스페셜 앨범이긴 했지만 좀 줄어서 112만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번에 나온 미니 8집 유어 초이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88에 7만장 합치면은 오늘까지 지금 95만장이 팔렸네요 그쵸? 그러면 과연 이제 행가래 같은 거를 넘을 수 있을 만한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븐틴도 고전하고 비슷하게 앨범 판매량이 좀 정체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그 팬들 입장에서는 하이브에 들어가서 그렸었을 만한 그런 장밋빛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기대가 약간은 실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세븐틴이 요번에 첫날 워낙 판매가 좋았으니까 한번 깨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램입니다 네 여기까지가요 요번주에 준비한 엔터 관련된 소식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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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Fl ہیں 엔터 Neredle наверное jak 감사합니다.